사랑해요. 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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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센 친구들이 왔어. 이름도 세이야? 어 힘들어 할텐데 그럼 강수들이. 빨리 열어! 아! 손님 오셨으니까! 가게가 문을 늦게 열어서 아니 이게! 단골 진상! 아 단골? 아 단골 진상이요? 아 씨발 대기가 너무 길어. 이 가게는 X같은 거 있어. 지금 상태가 좋잖아. 진짜 맛있어. 이해해 줘야지. 오늘 그래서 선수들 좀 괜찮은 애들로 좀 많이 주겠어 세이야. 아 근데 오늘은 확실히 돈 주고 가는 거지? 생각해볼게 노는 거 받아요. 손님이야 손님. 우리 호구 손님 한 번 받아보자. 아이고 아이고 예. 안녕하세요. 아 술 빨리 먹방 싶다. 아 너 이미 치운 거 아니었어요? 아 뭐 초이스 먼저 보고. 됐다 야 선수 다 들어와! 1번 2번 3번 4번 5번. 제일 누가 어려? 너 앉아. 아 우리 그 윤호 안 치고 나머지는 저 대기에 가서 넌 초이스도 안 해 보자. TV야. 아 테이블! 시작부터! 아 근데 메이드가 또... 나 날개 단다니까. 어 잠깐만! 지혁아 들어와. 어? 지혁이? 아 지혁이 메이드. 어 저요? 어 지혁이만 메이드하고. 알겠습니다. 그럼 테이블 세팅 바로 가도록! 이호 안 끝! 아 뭐야? 지혁이랑 유노 반반씩. 아 지혁이랑 유노 반반씩. 아 지혁이 뭐야? 완벽해졌잖아! 뭐야 우리 여기 가야? 자 웨이톤 팁 가져가. 감사합니다. 한 장만 더. 우리 유정은 가만히 있으면 돼. 일한 지 얼마나 됐어? 저 오늘 첫 출근이에요. 솔직히 말해 누나 어때? 누나 우리 가게 단골이거든. 올 때마다 2천만 있어. 손 잡아야지 이거 해. 2천만 원이라 하는데 어? 손 꽉 잡아야지. 꽉지 껴야지. 잘생긴. 솔직히 진짜 진심으로 외모는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. 외모로만? 나 윤호. 나 강아지상. 얼굴 짜뽀. 그래 진짜? 이런 애들이 몰라먹겨볼 수도 있어. 이거 누나 집 키야. 누나가 돈 벌어올게 넌 누나. 누나 집. 아 뭐야? 누나들 옆에 선수들 다른 방 지명 와가지고. 아이씨. 또 이제 돌아오는 2명이에요. 야 저 거기 가서 좀 대충 놀아. 재미없게. 믿고야지. 믿고야지. 만난 주세요. 기분 되게 좋다. 태어난 지 아마 안 된 것 같아. 태어난..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. 오빠 저는 95. 75. 저렇게 귀여워. 15. 15. 그럼 우리 게임 한 번만 할까요? 이미지 게임? 그래. 여기서 XX를 가장 드럽게 할 것 같은데. 하나 둘 셋. 나 드럽게 할 것 같아? 야 시X 2명 보면서. 야 왜 나 드러워? 솔직하게 나는 왜 그랬냐고. 이유 말해야 돼. 이유 말해. 이유 말해. 나 드러.. 그냥 이런 먹어야 돼? 머리가 똥머리여가지고. 난 얘 상이 다 그래 보인다. 나의 관상이? 일단 누나 한 잔 해. 아 나 마셔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아까보다 근데. 경력이 돼 보이는데 둘 다. 작게 자랑 좀 하나씩 해봐. 또 내가 경력 17년. 2강급 데뷔 했거든요. 성대모사 한 번 하겠습니다. 최민희 씨 악마를 보았다. 야 이 씨바라. 나 니 새끼냐? 야 이 씨바라! 야 니 새끼냐? 어 근데 진짜 똑같아. 못하지 않아? 다시 해봐. 야 이 씨바라! 야 잘한다! 야 이 씨바라! 야 이 불안이 형! 야 이 씨바라! 야 잘한다! 너는 작게 자랑 있어? 저는 그럼 프론트 한 거 해도 되나요? 자기가 이거 달래줄게 내가. 싹 다 갈아올어 주세요. 오 뭐야 이거 잘하네!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. 아 시발! 후끈하다 아이! 잘 올랐어! 아 잠깐! 이게 호빠지. 어린애들 둘이 마채미가 없다니까 누나. 재열이가 2년 지 얼마나 됐지? 저 이제 1년 정도 됐나? 진짜 애기들이 맛이 없어 누나. 뭘 하겠어. 딱 보이잖아 뭐 하겠어. 넌 진짜 할 거야 나랑. 방금 던지냐 씨바라. 아니 여기 우호하다. 뭐 하는 거 같아? 아 마다에로 왔어요? 아 마다에로 왔어요? 아 마다에 왔어요? 아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카톡이 왔어. ㅈㄹ이다. 아니 어떻게든 정신 차려라. 엄마야. 이래가지고. 여러분들 이제. 저희가 이제 마감시간이. 마감됐다고요? 마감됐다고요? 아 씨바라. 아 씨바라. 아 씨바라. 오빠 중간에. 그래 술이나 처먹으려고 오늘. 지금 얼굴 보고 뽕신 것 같은데 아가리 한 명 있어요. 맞아 아가리 있어요. 아니 얘네가 원래 아가리를 잘 터던데. 아 원래 잘 터던데. 얼굴 잘 터던데. 근데 지금 다 어색해서 그렇고. 아니 아니 아니. 그게 아니라 너네 둘이 그게 기가 ㅈㄴ 세. 아 그렇죠. 순진한 척 할까요? 쌤아 그 계산서는 갖고 와야지 그래도. 야 쌤아 니가 사는 거지? 니가 사기로 했잖아. 내가 오늘 지갑을 딛고 왔어. 아 그래? 오늘 너가 해야 내가 입금해 줘. 이제 살짝 컨셉 내려놓고. 다 같이 한 번 술 먹방. 아 네네네네네. 이렇게 하고. 어 일단 선수들 다 투입해봐 이제. 아니면 지금. 라스트라 한 명씩 한 명씩. 아 왜 이렇게 아쉬워? 니가 진짜 놀고 싶어하는 거야. 아 진짜. 어 얘 진짜 놀고 싶다. 아 쌤아 진짜 그러면은 10분은 줄게. 마지막으로 얘랑은 한 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. 마감 전에? 어 마감 전에 진짜 10분은 줄게. 누구야? 지혁이 밀렸다. 지혁아 참. 어 지혁아 참. 어 별거 아니네 형. 왜? 아 이거 내가 유독 뺏어야 되나? 어 쌤이 왔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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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